커피집 다 왔습니다. 오 마이 갓 누나 왜? 어디에요? 나레씨 저기 거리 갔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. 다 왔다면 저도 그래서 어디로 가요? 요 앞입니다. 뜨겁게 많이 먹더라고. 근데 지금 너무 더우니까 아이스로? 에그커피로? 에그커피 아이스? 아예 아예? 아예? 저는 여기 오리지널 뜻한 에그커피 어 뜨해 뜨해? 아 뜨해 뜨해?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. 아니 경험을 해 방송이잖아요. 스토드님한테 알려드려야지. 그래. 뜨해. 아 민수에 커피 마치면 쓰지마. 쓰리지. 사야 사야. 와우. 여기. 잠시만. 사야를 갖다 줘네. 물을. 물을 갖고 올게. 야 그냥 한약인데 이거는? 그냥 한약인데? 여기다 베트남 자체가 커피를 좀 쓰겨먹더라고. 자자자. 오오. 안 써? 아 됐다. 됐어 이제? 이게 이거네. 이게 컵 잔도 잔이지만 중간에 넣으라는 거였는데 쓰면. 어? 야야. 아 아니야. 에이. 컵을 담갔잖아. 이게 컵을. 깨끗해. 이런 거 저기 할 생각은. 저기 뭐야 술 담배들 멀리에. 이런 거 하나 보고 또 안 죽어. 선배님은 이것도 하고 술 담배들 하시잖아요. 아까 배고프다고 매연도 마시더라고요. 내가 배고프다고 매연을 마시대요. 배가 지금 bene Bijalsash'하고 매여를 마시대요. 그게 보인다. 바로 הת 예배 spy alongside 해맥을 내가 하나 써 해맥을 내가 하나 써 해맥을 내가 하나 써 어디라고요? 어 넣어야지 넣어야지 근데 되게 특이하다 이건 달잖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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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보세요 난 나 맛이 나요 맥주맛이 나 어때? 맥주를 먹어야죠 안 돼 너무 양이 많아 그냥 계란 노란자 맛이야 이게 비율이 애매해지는 거 아니야? 야 이거 이상하면 맥주 넣자 원래 맥주가 이런 맛있나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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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어 잠깐만 이거 왜 야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안 돼요 형 아니 잠깐만 안 돼요 형 와우 하하하하 야 그냥 맥주로 마시면 어떡해 야 야 야 야 야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망했다 이거..works 맥주alam을 먹어 가면 안 돼 야 그냥 이게 맛있네 이거 먹자 어 뭐 여기 이거 이상했다 아니 누나 맥주가 안 들어가 아니 맥주 살짝 맛이 나거든? 맥주는 좀 먹으면? 그러면 카스타라 만들 때 계란하고 설탕 저은 그거야 조금 다른데 그거 있어? 근데 얘가 훨씬 맛있어 열가 잘하네 이 집이 맛집이다 이 집이 자 기차 끼로 갑시다 기차가 어둠을 해치고 아 맥주를 건다면 아 맛있다 맥주가